지금부터 코너의 시작을 알리는 돌직구 시구가 있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시구에는 미녀 개그우먼 김주연 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저 배가 너무 고픈데 저랑 저녁 먹으러 가실 분 식사 안 하셨어요? 그럼 니가 쏴 남자친구 데리고 가도 되냐? 손 들어줘서 고마워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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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연아 진짜 대박이지 않아?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이쁘지 그리고 피겨스케이팅도 진짜 세계 1위잖아 김연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오빠 김연아가 세계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? 뭐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왜 무슨 이유가 있어? 그건 바로 내가 피겨를 그만뒀기 때문이야 오빠 알지 나 어렸을 때 피겨했던 거 인어바우워 드리브 트 어 알지 알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피겨를 했으면 어땠을까? 아마도 얼음이 깨졌겠지 땅 속으로 들어갔겠지 안 좋겠지? 니가 어디 가서 김연아야 니가 니가 김연아한테 사과해 지성아 너 허건나 방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 질이나 하고 있고 나가야지 뭐 취직을 할 거 아니야 하여간 이렇게 빈둥빈둥 대는 거 보면 지 아빠를 쏙보다 닮았어요 알겠어요 장소리 좀 그만해요 너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걸 왜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 다 썼으니까 버리죠 다 쓰기 응? 탈탈 떨었으면 열 번도 넘게 쓰겠다 낭비벽 심한 거 보면 지 아빠를 쏙보다 닮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좀 닮으려고 좀 나가요 승질내는 거 봐 고약간 승질도 지 아빠를 쏙보다 닮았어 넌 어떻게 날 닮은 구석에 하나도 음냐 속상해 정말 엄마 생긴 건 엄마도 알았잖아 나 큰일 제일 속상해 자기야 어? 우리 오늘 만나지 백일 됐는데 응 뽀뽀할래? 응 이리로 와봐 아! 오빠 잠깐만 어 왜? 어? 너무 부끄럽잖아 아 뭐가 부끄러워 아 진짜 이리로 와봐 어? 이리로 와봐 어 오빠 잠깐만 아 왜 또 나 처음이란 말이야 아니 주연이 의외로 처음이야? 괜찮아 오빠가 합니다 이리 와 주연아 주연아 처음이야? 응 주연아 나 정말 처음이야? 그럼 근데 고개는 왜 돌리냐? 뭐하지 능숙해 너랑 은 처음이라뇨 너랑 은 당일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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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사람 치마 되게 짧다 오빠는 저렇게 치마 짧게 입은 사람 보면 어때? 난 별로야 난 조신한 여자가 좋아 너밖에 없어 어 오빠 근데 치마도 되게 짧은데 화장도 완전 진하다 오빠 오빠는 화장 되게 찐하게 한 사람 보면 어때? 난 좀 수수한 여자가 좋아 난 너밖에 없어 어 오빠 그럼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야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너 같은 스타일? 어 오빠 오빠 뭐 마실래? 음 나 아메리카노 한 잔 알겠어 내가 사다 줄게 고마워 자 아가씨 연락처 좀 주세요 빨리요 오빠 악마가 오고 있어요 재밌어요? 나도 알아 같이 pictures 오오 bere 고마워 어 한글자막 by 한효주